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FST 버전 13이 지금 공개가 서서히 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영상 자료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요. 그리고 테슬라 계속 줍줍해야 될 이유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성탄 랠리가 오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리두 살펴 시험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 오후 시간을 보낼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미국 LA는요. 토요일 오후 한적한 시간대입니다. 아주 좋은 여유롭게 저도 여행을 다녀와서 여독을 천천히 풀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주말이니까 투자 철학도 배워야겠죠. 주말에는 제가 항상 투자 관련된 철학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 철학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이 그림 하나 좀 보시면요. 아래쪽 그림, 위쪽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위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거북이와 새가 등장하죠. 주인공은 거북이와 새입니다. 이 거북이가 천천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천천히 기어가는데 새를 보니까 너무 빨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w am I so slow?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How am I so slow? 저 새를 보니까 나는 너무 느려 터졌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한탄하죠. 그런데 아래쪽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그림에 거북이가 어찌 됐건 또 천천히 기억하고 있는데 새를 보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그랬는데 또 다른 옆에 뒤에 보니까요. 스네일입니다. 스네일. 이 달팽이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북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is it so fast? 라고 합니다. How is it so fast? 거북이는 위의 그림에서 새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막 지어뜯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또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네일 같은 달팽이가 달팽이 입장에서는요. How is it so fast?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보시면 얼마나 이 아래쪽에도 나오지만 Perspective Matters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이란 말을 붙여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결국은 해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래 위 사진을 좀 보게 되면요. 이 그림이 결국은 거북이가 볼 때 자기는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여기서 투자 원리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고 있고 미국 주식이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테슬라로 투자하다 보면 다른 주식이 막 올라갈 때가 있죠. 특히 지난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또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요. 빅테크, 매그네피슨 세븐 주식 중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주도하죠. 엔비디아가 미친 상승을 해버립니다. 거의 700% 올라 버리죠. 100달러 초반에서는 1400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이상 뛰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거기에 다른 빅테크들죠. 매그네피슨 세븐 중에 테슬라만 빼고 다 올라갔어요. 그때 많은 언론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테슬라를 빼라고 하죠. 매그네피슨 세븐 이제 아냐. 이제 매그네피슨 6로 해야 돼.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나 고등어 이런 존재들 있죠. 테가들, 테슬라 큐에서 테가들 보면요. 계속 그걸 조롱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만 안 오른다고 내가 말했지. 테슬라가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로 투자하고 있을 때 비중이 테슬라가 크다고 했을 때요. 테슬라 내 주식만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다른 주식은 다 올라가는데 내 거만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투자를 하다 보면 내 주식이 안 올라가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령 구글에 투자건 애플에 투자건 내 거만 몇 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이렇게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멘탈이 흔들린다고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위의 그림입니다. 보니까 위에 하늘로 날아가는 구글, 엔비디아, 애플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데 내 거만 안 올라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How am I so slow? 왜 내 거, how my 테슬라 so sl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내 테슬라만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이 적은 분도 있습니다. 돈이 적은 분들은 오늘도 어제인가요? 댓글에도 보니까 젊은 친구죠. 젊은 친구가 한 45주인가요? 75주 모았다고 테슬라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20대 25신가? 뭐 그랬대는데 그 정도 모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천주, 만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거 보니까 주눅 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주눅 들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 원래 투자라고 하면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테슬라가 오르고 나서 다음에 또 이제 그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나올 때 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35이 되고 45대, 55세, 30년 동안 투자하는데 그때 되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적어서 남들보다 큰 투자를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보니까 막 크게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40대, 50대 된 사람들은요. 돈은 좀 있어요. 목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뭐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목돈은 있는데 더 길게 투자하면 더 커질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다 놓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돈이 적고 나는 적은 수의 테슬라 주식 밖을 못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너무 초라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늘 조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낫닝구 입고 뛰어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낫닝구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사용한다면 여러분 조깅하는데 미국에서는 우통 까고도 뛰고 마음껏 뛰거든요. 낫닝구 입고 뛰면 어때요? 여러분 뭐가 창피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몸이 건강하고 키가 크고 체력이 좋으면 뭐가 그렇게 딫닝구보다 멋있어요. 여러분 정우성이가 뭘 입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뭐 파자마를 입고 뛰어도 멋있고 뭘 입어도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창피하다. 저 밤에 뛰라고 했잖아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저녁에 캄캄해지면 뛰세요. 어두워지면 여러분들이 정우성인지 박명수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뭘 알겠습니까? 박명수든 정우성이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죠. 그냥 낫닝구 입고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신발 나이키 같은 거 신지 마세요. 여러분 뭘 그렇게 비싼 거였습니까? 여기 미국에서요. 여러분 정말 멕시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나이키 비싼 거 돈도 없는데 막 질러버리거든요.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때 200달러, 300달러 하는 그런 나이키 신발 신어요. 그 돈도 별로 그거 하거나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사지도 않아요.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고요. 그냥 여러분 조깅할 때는 편한 신발, 싸운 거 신고 다니면 돼요. 우리나라 신발 질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뭘 그거 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의 꿈을 보고 테슬라 주식이 많아지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도 당당해집니다. 나중에 한 5년 뒤에 2030년도에 테슬라 주가가 2,000달러, 3,000달러가고 이러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때는요. 이 스네일 있죠? 스네일이 여러분들 보고 How is he so fast? How he has so many 테슬라 stocks?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인생, 초안 인생을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 Perspective라고 그러죠. 관점인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자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우울증 걸리고 안 좋아집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네거티브 마인드가 아니라 파지티브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현지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이번 주간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어저께 땡스기빙 데이까지 지금 이번 주간이 땡스기빙 위크라고 했죠. 이 주간에는 사실 쇼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부 때는 저희 딸녀석이 저에게 라이프 로렌 옷을 선물해 줬듯이 각자 아이들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사서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매출이 굉장히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마켓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보니까 at a faster pace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빠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번 상반기 있죠. 상반기가 아니라 이번 주 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4% 이상이 올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오늘 이제 여기 블랙프라이데이까지 끝나고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블랙프라이데이 그다음에 Thursday까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나쁘지 않아요. 속도 자체가 올해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가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기업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사주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좀 굉장히 뒤처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고금리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 고금리 상황이면요. 미국 경제 벌써 부러지고요. 다른 나라들도 부러지는 나라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들 준비가 너무 잘 돼 있고 어떤 경제 무너진 것들을 두 번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IMF 경험했고 미국의 무너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들이 쌓이니까 확실히 준비가 잘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환율 이슈랄지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걸 만반의 준비를 하니까 무너지는 나라들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로 낮춰서 서서히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결국은 마지막 인플레이션 금리인화도요. 천천히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3%대에서 2%대 완전히 넘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스티키하죠.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게 살아 있거든요. 지금 미국을 제외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엉망이잖아요. 유럽도 지금 너무 안 좋죠. 유럽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요. 내일 제가 또 이 매크로 소식 다뤄드릴 때 살펴봐 드릴 텐데 독일이 정말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독일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 업계가 독일을 붙잡고 있거든요. 제조업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쪽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임금도 일본처럼 오랫동안 임금 상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굉장히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디플레 수준이고 우리나라까지도 아직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만 좋아요. 지금 정말 미국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무조건 미국 주식만 하시면 됩니다. 중국 주식, 유럽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건 기관들이나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미국 주식만 하면 안전하게 결국 우상행하면서 여러분들 자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근본 자체가, 파운데이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 분석한 내용을 좀 보면요.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미국 소비자들이 Choose Consumers라고 합니다. Choose Consumer. 자, 얼마 전에는요.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지금 미국의 Consumers are Choiceful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를 선택할 때에 이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선택권을 놓고 초이스 중에서 베스트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Choose,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Choose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일종의 필기하다는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주머니 사정이 뭐 이렇게 옛날처럼 팡팡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전에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미국이 막 돈을 그냥 쏘아줬잖아요. 헬리콥터로 뿌리듯이요. 그렇게 뿌려주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뭐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이 언제 그러면 지갑을 여냐? Opening up their wallet when they find the right product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이 딱 나왔다. 가격대도 그렇고 이거 너무 적절한데 싶으면 그냥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when they find the right choice 확실하게 본인들이 아, 이거는 되겠다. 가격이며 모든 게. 그러면 그때 지갑을 open up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아무리 좋다 좋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뭐 이전에 화려할 때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 사람들도 고금리에 눌려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팽창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은 그래도 좋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블랙프라이 때의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자율주행 FSD, Full Self Driving Version 13이 공개되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이 FSD Version 13이요. 지금 나와서 벌써 테스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또 실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FSD 13을 가지고요. 벌써부터 이제 이 영상 촬영을 올리니까 X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 좀 보시면요. 왼쪽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침 보이나요? 이 저녁인데 밤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침 보면 슈퍼차저가 보이죠?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자, 슈퍼차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율주행을 세팅할 때요. 우리 네비게이션에다가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찍고 간 겁니다. 파킹나 쪽에. 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차가요. 파킹을 해 나가는데 자, 지금 저기 보이는데 지금 버전 13은요.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는 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먼저 턴한 다음에 뒤로 이 자동차를요. 자율주행으로 자기 스스로 뒤로 슈퍼차저 스테이션 충전기 있죠. 충전을 하라고 바로 거기에 파킹을 정확하게 해버립니다. 완벽한 거죠. 이게 이제 기존에 지금 원하는, 원하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장거리 여행할 때도요. 중간에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다 뜨거든요. 그걸 눌러놔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한번 자동으로 충전을 한번 하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라스베가스 갈 때 중간에 한번 들러서 슈퍼차저 스테이션 들러서 갔지 않습니까? 저 근데요. 집이 버전 13은요. 그렇게 딱 찍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그 파킹 낫으로 들어가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는 대로요. 뒤로 자기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뒤로 해가서 뒤로 이제 후진하잖아요. 후진해서 그대로 그 충전기 앞에다가 딱 차를 정차시켜 놓는 겁니다. 완벽한 거죠. 손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후세프 드라이빙이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요. 많은 테슬라 지금 이 자동차를 몰고 있는 모델 Y나 모델 X나 모델들이 몰고 있는 사람들이 뭐 홀리 캬 하고 막 날립니다.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사진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에서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데드엔드예요. 데드엔드. 자 데드엔드라고 하면요. 보통 앞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차가 이제 갑니다. 자 가다 보면 앞이 이렇게 막혀 있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잖아요. 자 막혀 있는 길에서 이 FS 이번에 나온 건요. 3포인트런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이 막혀 있으면 자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이걸 돌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뒤로 하면 왼쪽으로 뒤로 하면 빼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후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세 번째 턴을 해서 이제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앞이 막혀 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세 번, 네 번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스스로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나누자면요. 저는 이제 12.5 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 13이 6배 이상 더 향상된 손댈 게 없는, 손을 댈 필요 없는 개입할 필요 없는 수준에 있어서 6배 이상 지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12.5 버전인 6배보다 못한 12.5죠. 버전 13에 비하면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프리웨이를 타다가요. 얘가 이제 보통 오른쪽, 액세스를 빠지려면 얘가 이제 그 레인을 체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는데 끝으로 가서 이제 갈아타야 되잖아요. 빠져나가려면 소위 프리웨이 맨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요. 그러려면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 바로 붙어가지고요. 뭔가 시간도, 시간도 없고 레인을 바꿔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요. 그냥 지가 지나쳐버립니다. 빠져나가야 될 그 액시스를 못 빠져나가고요. 결국 지나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 엑시트 있죠? 다음 엑시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다음 엑시트에 빠져나가서 빙 돌아가지고 로컬길을 찾아가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와, 이거 사람하고 똑같구나. 처음에는 얘가 이거 잘 못 빠지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차선을 변경했는데 옆에 빠르게 차가 접근해오면 그게 못하잖아요. 기다리다가 타이밍 놓치면 못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벌써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번엔 지나치자라는 거죠. 지나쳐서 다음 엑시트에서 빠져서 그 다음에 로컬길을 찾아가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게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거거든요. 빠지고 싶은데 옆에 차가 많아가지고 혹은 교통이,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못 빠질 때는요. 그냥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빠져가지고 네비게이션이 있는다는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처럼 운전하는 거죠. 지금 테슬라 FSD는요. 사람처럼 운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웨이머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렇게 자기들이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처럼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질 때는요. 여기서 에러가 떠가지고 차가 거기서 멈춰버리기도 하고 막 윙윙 돌고 그러는 거. 옛날 GM 거 있죠? GM 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막 혼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대댄드 있죠? 막힌 부분을 이게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운전해서 빠져나가고 이런 걸 보게 됐거든요. 대신 테슬라 FSD는요. 정말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어? 이건 돌아나가게 돼? 내비게이션이 이제 뒤로 나오면요. 이걸 돌아서 자기가 알아서 운전해서 빠져나가서 돌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처럼 운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 FSD를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한국에서는 지금 실험을 못하잖아요. 타보지를 못하잖아요. 오로파일럿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파일럿은 다 내장돼 있는 거고요. 이 FSD는 완전 수준이 정말 좋거든요. 사람처럼 운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요. 아 대박입니다. 정말 편해요. 이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 조짐이 보이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 소식은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계획한 대로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동안 말했던 대로요. 하나씩 하나씩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의 차이라고 하면요. 조금 늦어지거나 뭐 이런 수준이지 사실 머스크가 말한 대로 계속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머스크 타임이나 이런 거 있는데 머스크 보고 사기꾼이랄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머스크가 얘기한 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개도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의 집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한국의 문어머리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사기꾼이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세계만 갇혀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머스크가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보면 지금 보십시오. 오늘 테슬라 AI 쪽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위에 초록색을 하려고 보세요. Due to Popularity Man 들어갑니다. 아주 대중적인 수요가 정말 폭발적인 거예요. 즉 인기가 정말 popular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FSD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테슬라 AI 팀들이 로드맵을 공개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렇게 해서 출시하고 계획들이 있다라고 한 건데 9월 달에 12.5.2 버전 나왔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비해서 3배 이상 향상된 겁니다. 우리가 개입하는 것들이 훨씬 적건데 12.5.2를 제가 타봤잖아요.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좋거든요. 이것만 해도 정말 편해요. 여행할 때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이버트럭 관련된 거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맨 아래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동원을 치고 보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2025년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뭐가 통과가 되냐면요. FSD, FULL SAF 드랍이 자율주행이 유럽에서의 자율주행 FSD가 지금 Pending Regulation Approval입니다. 지금 규제당국에서 이제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Pending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Pending이란 말은요.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예스다. 눈에 이제 오케이, where to go? 가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FSD in China죠.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 테스트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다 쌓아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든 유럽이든 특수한 것들만 이제 섭렵하고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학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특수한 상황들만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결국 비슷하게 굉장히 또 수준 높게 자율주행이 운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럽에서 FSD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진다. 주가가 한 번 더 뛰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순간 주가가 또 한 번 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1분기니까 1분기 때 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1분기에 좋거든요. 그리고 중국 메가팩 공장 오픈해서 이제 생산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2분기 좋고 3분기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정말 호재가 넘치기 때문에 대박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테슬라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여기에 정치적인 지금 파워까지 뒷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까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지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본인들의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그냥 저절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 기회 주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이 소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사진이 나온 이분이 있죠. 이분이 누구냐면요. 옛날에 한 5년, 6년 전인 것 같아요. 대략 6년 전쯤에 이 GM 있죠. 제너럴 모터스가 그때 뭐 자동차 에이셔서는 포드보다 더 좋았지 않나요? 좋았고 사이즈가 크잖아요. 지금도 크지만. 제너럴 모터스 사의 바이스 체러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이 GM의 수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요. 그때 CNBC나 인터뷰 나와가지고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위에 타이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M의 수장이 나와서 그때 테슬라를 비웃으면서 테슬라 is going out of business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테슬라 곧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멀 GM, Exactly Bob Lutz입니다. Bob Lutz라는 사람이 이전에 그 테슬라, GM의, GM은 정말 뭐 자동차,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의 최고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최고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테슬라 is going out of business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문 파다 했고 정말 압도적인 전기차를 내놓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머스크 인터뷰를 하고 가니까 그런 거를 기존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내연차 사람들이 볼 때에 한심한 거죠.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머스크가. 야 저게 되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뭐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회의적이었잖아요. 워런 버핏도 그랬고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었던 또 같이 이랬던 그 전설적인 투자자도 똑같이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분도 그랬거든요. 자동차 머스크에 대놓고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너 망한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수백 수천 개가 있었는데 지금 딱 두세 개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미국의 정통 그거는 이제 포드하고 GM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다 새롭게 나왔다. 다 망하는데 너는 전기차를 들고 나온다? 야 너는 더 빨리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 빼지 말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얘기들이 파다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제널모터스의 대표들은 더 아주 설태스틱하게 얘기하겠죠. 테슬라 is going out of business라고 합니다. 그 이유들 한 번 보면요. 이유들이 이렇습니다. 테슬라 losing enterprise that are on last라고 합니다. 자 지속할 수 없는 계속해서 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마치 지금 현재 다른 회사들하고 다 똑같죠.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 있죠. 지금 현재 루시드랄지 또 리비안이랄지 이런 회사들을 향해서 지금 보통 언론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에게도 똑같이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일단 수요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전기차를 타냐는 거예요. 내연차를 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나 이런 게 비싸가지고 과연 될까? 앞으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그 당시에 정말 골프 카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는요. 전기차가 정말 승용차가 된다? 상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연차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랑요. 미국에 와서 정말 많은 독서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과거에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릴 때 같이 소위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를 만났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죠. 그리고 또 한국에 있을 때랑 또 완전 다른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기 세계에만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어떤 보는 눈들이 좋기 때문에 항상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보는 거죠. 본인들의 미래가 망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결국 테슬라는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노란색 활라보, there's no secret sauce in 테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 At this rate, they will never get to 2019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2019년도까지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망할 수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 테슬라가 플러스로 만들어냈고 돈도 벌고 자동차 한 대 만들어도 계속해서 플러스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위기에 빠진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입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게 보십시오. 2017년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도잖아요. 지금 4년이 됐어요. 4년. 7년이 지났어요. 7년 만에 이 사람이 말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다들 비상이 걸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니산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니산이 지금 현재 니산 내부 소식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연차들이 수요 문제, 중국에서의 안 팔리는 거 포토샵에서 정말 구조적인 어려움이 봉착하거든요. 전기차를 만드는데 수익이 안 나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기차를 투자를 하자니 지금 시간이 테슬라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차들도 막 달리고 있고 저렴하게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요. 그래서 지금 내연차들이 위기에 빠지고 GM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다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그때 7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망한다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사람들 얘기가 공허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요. 테가들이나 여러분들 한국의 기자들이 바보 같은 소리 할 때 얼마나 그게 공허하게 들립니까? 야, 쟤 정말 모르구나. 저 기자는 그냥 자기 분야만 알지 잘 모르구나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테가들 나와서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검사 출신 하나, 테가가 떠났죠. 그 공동체를. 늘 테슬라 비난하던 검사 출신 친구가 하나 있었고 미국 친구가 있었거든요. 겨울 떠났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바보 같은 애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쪽 공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테슬라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더니 결국은 자기 두 손 들고 나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할 때 큰 돈이 되잖아요. 지금도 테슬라 자율주행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이 사람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연락의 종교수TV였습니다.